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이 스템셀을 이스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희가 아까 이제 극성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영양분이면 수분이면 막 빠져나가잖아요. 피부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일반 기초로는 이거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초가 오늘 보시는 이 스템셀 바로 식물 줄기 세포라인을 오늘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. 아모레퍼시픽에 정말 많은 기초가 있습니다만 식물 줄기 세포라인 유일한 식물 줄기 세포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피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템셀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 성분도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이 기초를 썼을 때 뭐가 달라지지? 좀 촉촉한가? 주름은 좀 관리가 되나요? 해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노화에 도움받을 수 있는 최다의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노화 전문 라인입니다. 안쪽까지 탄탄하게 차오르는 느낌? 처져있는 후덜덜한 거 쫙쫙 끌어올리는 리프팅까지 관여하는 기초. 스킨에서 아프면 아니라 기초예요. 기초예요. 그러니까 스킨에서부터 로션 크림까지 오늘 크림까지 용량 딱 맞춰서 드리잖아요. 제대로 피부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. 매일 아침 저녁으로. 오늘 식물 줄기 세포라인에 시중 판매 동일 기초를 두 세트를 일단은 확보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이 구성 한번 봐주세요. 그야말로 오늘 진짜 대박. 올스타 패키지 세 세트 이것만 들어와도 완전히 지금 특집전이잖아요. 두 세트가 아니라 세 세트예요. 단백질. 단백질. 리프팅 오메가3 관리하시고요.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비싼 성분 다 들어왔고요. 옆에 보시면 수분 라인까지 해서 세 세트가 일단 들어왔어요. 여기까지만 보셔도 두 세트가 아니라 세 세트가 이렇게 세럼 크림 맞춰서 들어오기가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.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완전히 특집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크림만 보시더라도 제형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저는 이제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바르니까 너무너무 좋고요. 특히 주름 라인, 영양 단백질 라인 밤에 잘 때 이렇게 수면 팩으로 해주면 진짜 끝내줘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올스타 패키지가 세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크림이 지금 죄다 세 개예요. 고객님 이거 아이크림 방송 아니에요. 아이오페크 유명한 아이크림을 하나, 두 개가 아닌 세 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최다 주권. 이걸 마지막으로 열어드리니까 사실은 단품의 아이템으로 잘 관리가 안 된다. 다 각기 옆에 풀코스로 써줘야 된다.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면 그렇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이크림이란 아이템이 빠지면 안 되시는 고객님 오늘 꼭 들어오세요. 하나, 두 개 아니라 역대 최다 세 개예요. 지금 아이크림 세 개라고 엄청나게 짰어요. 이럴 때 많이 발라보지 뭐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크림 눈가 전용 관리하는 아이오페크의 아이크림은 워낙 유명하고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이 따로 사서 구매해서 쓸 만큼 정말 좋았던 바로 그 아이크림 오늘 세 개가 최다로 들어왔습니다.